안녕하세요 사랑꾼 만홍입니다 오늘의 저녁은 김치찌개입니다 제가 한 사발만 먹어보겠습니다 오동살이에요 tendo는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세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정말 맛있어 밥을 조금 비볐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라면 사리말고 이 우동 사리도 면이 뭔가 탱글탱글한게 진짜 괜찮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고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우니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